오늘의 주제는 아하, 하나, 둘, 셋 들어주세요. 아이고야. 이거 어떤 얘기가 담겨 있을까요? 제가 살아오면서 힘들 때 문득 아버지의 그 말이 생각이 나요. 그 말이 굉장히 용기가 돼서 정말로 일을 저지른다는 거 아니에요? 이 혀 새치가 참 무섭다는 말을 그때 느꼈어요. 이거 주어 담지 못할 말을 또 하신 거 아니에요, 오늘? 최여사, 날 믿지? 내가 최여사 사랑하는 거 알지? 시대공간 프로젝트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.